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했습니다. 유명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안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정부는 양자협의 서안에 일본이 한국만의 특정의 수출을 규제한 것은 WTO의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수출 제한 조치의 설정 유지 금지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뒤 3일 만에 시행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일본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agency와 함께 사전 조치의 전문조사입니다. 정부는 순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정당성의 연결을 공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유지한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식 요청한 데이트이 보기입니다. 정부는 사전자협의 여행이 기회에 대한 체 resign하고 있습니다.